자 지금 이분들과 아주 유쾌하게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이분들이 안내해줄 우리 파일럿의 목적지가 궁금해요. 파일럿은 과연 어떤 행일까? 어디로 가는 행일까? 그러면 목적지, 이 행, 행의 라임을 맞춰서 파일럿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조정석 씨 무슨 행입니까? 저는 어... 제가 곰곰이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. 파일럿이라는 용어는 어느 행일까? 어... 흥행? 흥행이 좋대요. 어머나 바로 이렇게 흥행. 파일럿은 흥행으로 가는. 비행기였군요. 좋습니다. 자 그렇다면 주명 씨 상당히 부담스럽겠어요. 너무 부담스러운데요? 아 뭐야 오빠. 좋죠. 지금 뭐 다양하게 있죠. 기대행. 기대행 좋네요. 파일럿 기대행. 자 어떤 영화입니까? 선아 씨? 아 일단 좀. 같이 웃으면 안 되겠어요? 아 그냥 뭐 저는... 핫 참신행. 오 좋아요. 오 참신행. 참신행. 자 승호 씨. 뒷 순서가 조금 불리하죠. 저는 죄송합니다. 뭐 재미없을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이 영화 찍으면서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행복행. 관객분들도 영화 보시고 나면 행복감을 느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거 좀 기억해 주시겠어요? 자 파일럿은 어떤 영화라고요? 행복행. 좋아요. 잘 이겨냈어요. 자 김한결 감독님. 극장에서 봐야 행. 아 극장에서 봐야 행. 이 무슨 완벽한 조합입니까? 아 좋습니다. 자. 자.